안녕하세요. 신일섭의 메이드토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이브 시빌워, 피트 방시업 벌스 미니진입니다. 지금 그 시빌워가 발생됐는데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의 시빌워라는 어벤져스에서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 인기 굉장히 많았죠. 거기서 우주의 적과 싸워야 되는데 내전이 벌어져 버렸죠. 지금 하이브에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기획사 가수들과 혹은 외국의 어떤 유명한 가수들과의 싸움을 벌어야 되는데 내전이 일어나버렸어요. 하이브는 레이블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레이블은 원래 힙합씬에서 나온 단어고요. 우리나라는 최초의 박재범 씨가 욕도 많이 먹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MC까지 맡았었죠. 박재범 씨가 AOMG라는 레이블을 설립하면서 우리 대학교 다닐 때 힙합 동아리에 빠지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동아리 개념이죠. 선후배 간의 동아리 관계에서 금전적인 관계는 없죠. 힙합 크루라고 불리죠. 대학교 축제나 무슨 워터 축제 이런데 젊은 사람들만 갔지만 가고 싶죠. 그런데 거기 가면 힙합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힙합 크루에서 힙합 레이블이 됐다는 건 금전적인 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박재범이 박사장으로 불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원소주 사업도 하고 지금은 CJ의 인수가 됐습니다. 그 힙합씬에서 나왔던 레이블이 약간 개념은 다르나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획사들이 각각의 기획사들이 있는 거죠. 그 기획사들의 자율성은 보장을 하고 그런데 여기서 하이브의 레이블은 확장성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전부 다 레이블이 지금 줄이 없어서 위에 빅히트가 빠졌습니다. 7개입니다. 빅히트를 빼면 안 되겠죠. 맨땅에 헤딩하면서 읽었던 건데요. BTS를 키울 때만 해도 저기 구석에 있었어요. 강남의 그 구석에 조그만 기획사의 언덕길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절이에요. 그 빅히트가 있었고 위에 빌리프 랩, 소스뮤직, 플레디스, 코즈, 하이브, 에이블, 재팬, 어도어까지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나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 음악 관계 레이블이죠.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값 때문에 못하겠지만 손흥민, 이강인 선수를 영입해서 축구 레이블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백종원 선생님을 영입해서 음식 레이블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의 레이블은 확장성이 큽니다. 거기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방시혁 의장이 직접 표명한 얘기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어도어에서 발생을 한 것이죠. 지금 댓글의 여론으로 봤을 때는 약간 어도어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는데 이게 사실 저는 어도어만의 잘못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이렇게 흘러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미니진 대표는 아까 말했듯이 이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될 땐 좋아요. 그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소스뮤직의 대표, 누군가요? 르세라핌. 그다음에 플레디스 대표 누구예요? 세븐틴. 지금 BTS의 후회로 일컬어지는 3파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요? JYP의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지금 하이브의 플레디스 레이블의 세븐틴. 그다음에 SM의 NCT죠. YG는 저기 트레저가 크질 못했습니다. 지금 그게 뭐 빅뱅 이후에 그것도 문제죠. YG를 다룰 건 아니지만 어쨌든 3파전에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세븐틴 같은 경우가 보이그룹에서 거의 뭐 저기 대장이죠. 여기서는. 그런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하이브의 저기에서 일어난 겁니다. 잘 될 때는 아까 말한 대로 각각의 레이블에서 특징에 맞게 자율성을 보장해서 크는데 문제는 이게 안 될 때나 누가 더 잘 나갈 때 우리 그냥 예전에 드라마 미생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영업 1팀부터 장그레가 속한 영업 3팀부터 영업 1, 2, 3, 4, 5팀이 있는데 다 대우 인터내셔널 속 소속이잖아요. 그걸 빗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영업 3팀이든 영업 1팀이든 자기가 프로젝트 추진하는 권한은 영업팀장에게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만약에 동일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싸움이 일어난 것이고 혹은 다른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어떤 팀이 너무 잘 나가요. 그럼 거기서 이경영 씨의 입봉을 받죠. 그럼 다른 팀들은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여기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레이블들 중에서 지금 빅히트 뮤직 이거 BTS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 7개 레이블을 다 볼 필요는 없고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플레디스 레이블을 빼놓을 수가 없죠. 세븐틴을 탄생시켰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다음 레이블 소스 뮤직의 르세라핌입니다. 르세라핌은 사실 코찰라 때문에 저도 지금 이니어를 차고 있지만 저 뭔지는 이해를 해요. 가수는 아니지만 여기서 나오는 소리랑 제가 말하는 소리랑 순간적으로 섞여가지고 어떤 음을 내고 있는지 제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주장하고 있지만 옛날에 김세정 씨가 얘기를 했잖아요. 걸그룹의 실력이 모자란 건 문제가 아닌데 무대를 1분을 서든 30초를 서든 3분을 서든 그게 절대 드러나면 안 된다. 물론 김세정 씨가 실력이 되니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겁니다. 프로는 거기서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AR이든 MR이든 그 소리 때문에 헷갈리는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BTS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지민 씨가. 그렇죠? 무대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코찰라라는 세계적인 라이브 무대에서 그게 나와버렸다는 게 지금 그게 좀 문제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레이블 바로 어도어의 유진스죠. 이게 3,348만의 조회수입니다. 현재. 이거 KBS 데뷔 무대 어텐션이죠.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 무대들. 이거 지금 다들 이 무대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포카리 3억을 떨어지면 이 영상 보러 온다고 댓글에 달려 있어요. 지금. 그다음 영상. 이건 진짜 충격입니다. 이건 봐도 봐도 신선함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댓글 중에 지금 답글이 제일 많이 달린 최상단에 있는 1위 댓글이 뭐냐면 왜인지 모르게 새로운 걸그룹이 나오면 자꾸 이 무대가 생각납니다. 여기서 바로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이거 미니진 대표가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겁니다. 지금 빌리프랩이라는 아까 전에 7개 레이블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빌리프랩에서 아일리시 나왔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아일리시 음원의 다 1위예요. 그런데 아일리시 나왔는데 일단 멤버 구성이나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 KBS 무대에 너무나 강력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누가 나와도 제 머릿속에서는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아직 유진스를. 그런데 지금 미니진 대표가 주장하기는 이거가 베뀌다 이겁니다. 지금. 물론 여론은 좋지가 않은데 베뀌다는 거예요. 같은 회사잖아요. 어쨌든. 하이브 안에 있는데 빌리프랩이냐 어도우냐 레이블이 다른 건데 빌리프랩에서 나온 아일리시 자신의 딸과 같은 이 유진스랑 너무 유사하다 이거예요. 미니진 대표는 모든 컨셉에 있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미묘한 시기에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미묘한 시기란 게 뭐죠? BTS가 없고 그렇죠? 군대를 가버린 상황에서 세븐틴이 활약을 하고 있지만 BTS의 형님의 존재는 너무 컸었고 그다음에 르세라핌은 코첼라에서 지금 무대의 그런 어떤 실수나 프로에로서의 부족함 그 부분 때문에 질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유진스는 지금 공백기고 그런데 아일리시 나왔는데 음원을 씹어먹고 있고 거기서 이 사태가 터진 겁니다. 아주 미묘한 시기입니다. 힘의 균형이 뭔가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을 보면 사실 결론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건 아일리시 멤버와 유진스 멤버입니다. 결론적으로 맞죠? 지금 이 FML 전세계 음악 음반산업협회에서 2023 최고의 앨범을 뽑았는데 누가 뽑혔냐면 세븐틴 앨범입니다. 그렇죠? 왜 SM의 NCT 지금 이 하이브의 세븐틴 그 다음은 J.I.P.의 스트레이키즈가 지금 3파전을 벌이는 줄 아시겠죠? 스트레이키즈 앨범이 2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 아이돌은 세븐틴이 지금 스트레이키즈랑 NCT랑 지금 포스트 BTS 경쟁을 하고 있고 아주 지금 좋아요. 보이그룹 상황은. 지금 걸그룹 부분에서 이 11호가 발생된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미묘한 시기라는 게 지금 르세라 팸의 코첼런 원래는 아까 말했고요. 여기서 지금 벌어진 거고 왜냐하면 블랙핑크의 무대와 비교가 됐기 때문이죠. 물론 블랙핑크는 이제 해체돼서 나갔지만 코첼라에서 보여줬던 블랙핑크의 그 아우라와 이 르세라 팸과 비교가 되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어차피 세대는 좀 다릅니다. 블랙핑크와 르세라 팸의 세대는 다른데 그렇죠? 그 코첼라 무대에서 동일한 무대에서 일어난 그 모습 때문에 자꾸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일단 랭키파이에서 물론 여러 사이트가 있고 서열을 아시죠? 커뮤니티에서 서열을 하는 것도 있고 엄청 논란이 많아요. 자기 팬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열을 매겨놓잖아요. 걸그룹 서열, 보유그룹 서열을. 밑에서 엄청난 논쟁들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걸그룹이 위로 못 가고 3순위, 4순위 서열에 있으면 근데 일단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커뮤니티에는 서열 표현을 안 가져왔고요. 랭키파이라는 데서 지금 매기능에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역시 이 3파전입니다. 아이브, 르세라핌, 유진스 여기서 여자 아이들까지 끼면 이러면 또 이제 S파가 SM에서 왜 S파 안 끼냐고 하도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4세대 아이돌 같은 경우에 지금 4세대 여자 아이돌이라고 돼 있죠. 뭐 S파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S파, 여자 아이들, 유진스, 르세라핌, 아이브 아이브랑 여자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중소형 회사인데도 저 정도급이죠. 장원형 때문에 너무 강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유진스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유진스가 앨범 공백기인데 이 정도 수준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역시 삼촌 팬입니다. 자, 남자 아이돌 그 여자 저기 뭐 지금 아주머니라 그러면 40대, 50대 아주머니들 막 쫓아다면서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삼촌 팬들도 마쳐가지고 근데 이게 지원을 해주는 게 큰데 아이브, 르세라핌, 유진스 보면 제일 많은 게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아이브, 르세라핌 제일 많은 팬이 40대예요. 유진스도 30대고 그리고 여자 아이들도 40대입니다. 여기 S파부터는 20대 이하로 내려가요. 여기 머니에서 이 위가 강한 겁니다. 3, 40대의 주력 소비층이 여기를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자, 가장 최근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입니다. 자, 주간 차트로 하면 지금 비비의 밤 양갱이 다 휩쓸었어요. 비비의 밤 양갱이 다 휩쓸었는데 그 밑부분에 있죠. IUC 빼고요. 솔로니까요. 여자 아이돌을 하고 아이돌 그룹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자 아이들 여자 아이돌이 아니고 이게 이름이에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인데 남자 아이들 있고 여자 아이들 있거든요. 여자 아이들 뭐 르세라핌 르세라핌 S파 자, 지금 아까 전에 유진스는 쉬고 있다고 했죠. 르세라핌 뭐 지금 여자 아이들 자, 계속 많이 보이죠. 지금 아이브랑 유진스가 쉬고 있는 가운데 아까 두 팀이 다 있죠. 1위는 물론 비비의 밤 양갱이지만 이거를 일간으로 줄여볼까요? 일간 주간은 한 주가 모여야 나오니까요. 자, 일간으로 하면 지금 이게 미묘한 시점이란 겁니다. 아일릿이 나왔는데 민희진 대표가 아일릿이 유진스를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일릿이 나왔는데 다 1위를 먹었어요. 이게 지금 주간으로 종합되면 주간 1위도 먹을 수 있겠죠. 지금 아일릿 여기 지니에서 2위 멜론에서 1위 플로에서 1위 바이브에서 1위 스포티파이에서도 2위예요. 스포티파이는 스트리밍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보시지만 지금 BTS가 지금 군대를 갔는데도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라이크 크레이지였나요? 지민 씨가 노래 논란 불러있던 그 노래죠. 어쨌든 아일릿이 지금 거의 다 휩쓸고 있죠. 외국 스포티파이부터 우리나라 5대 음원 사이트에 전부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죠. 아일릿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만약 아일릿이 나왔는데 존재감이 없으면 그런 논란이 벌어지기가 핑계를 대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준비되었나요? 네. 여기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모든 문제가 BTS가 공백기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BTS가 중심이 있었으면 다른 레이블이 이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저게 왜 그렇게 됐냐면 BTS의 매출 공백이 생겨버리니까 다른 레이블에서 그 매출 공백을 메꿔야 되는데 매출 공백을 제일 많이 메꾼 게 유진스예요. 유진스 매출이 1년에 1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1천억 원이 넘은 게 3년 만에 넘어온 거거든요. BTS도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에게 필요한 건 뭐다? 방탄 제발 빨리 돌아와줘!